효과적인 유튜브 채널 영상 편집을 위해서 이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볼까 일단은 효과적인 채널 영상 편집 사전 제작 기획부터 후반 제작 편집까지 단계에 필요합니다 사전 제작 기획 사전 제작은 사계 시청자 시청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합니다 영상 목표 영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오락 교육 홍보 목표 설정 콘텐츠 계획 목표와 시청자 성인 스크립트 및 스토리보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영상의 시각화 자료 준비 필요한 모든 시각장 오디오 및 기파 자원을 영상 녹화 계획이 끝났으면 영상 촬영 품질이 있는 영상 촬영 조명 좋은 조명을 사용하여 영상을 전문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사운드 고품질 마이크를 사용해 명확한 오디오를 확보합니다 카메라 좋은 카메라나 스마트폰 사용 삼각대를 이용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촬영 방법 촬영 도황 그 다음에 촬영을 했으면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보십니까 영상 편집 과정 영상 편집은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초보좌형 iMov 윤도우 스마트웨어 중급자형 Adobe Premiere Pro Final Cut Pro DaVinci Result 온라인 도겸 WeVideo Adobe Spark 영상 등 파일 과정 모든 영상 클립 오디오 파일 및 기타 다운을 편집 소프트웨어로 사용합니다 모든 파일을 폴드나 유닛에 저장합니다 폴더에 저장합니다 기본 편집 편집 과정 체크 클립 자르고 배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 클립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에 일관된 스토리를 만들었다 전환 추가 클립 간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전환 컷 페일을 사용한다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아 위로를 추가 추가 영상을 사용해 컷 텍스트 흥미를 다한다 오디오 환상 볼륨 레벨 조정에 일관성을 유지 배경막을 추가하되 주요 오디오를 압도하지 않도록 한다 녹화 음사용의 동작이나 감정을 강조한다 그래픽과 텍스트 추가 제목 서드 엔드 스크린 추가 포인트를 설명하거나 시각적 흥미를 더하기 위해 그래픽 사용 색상 보정 및 브레이드 색상 조명 조정에 일관된 룸은 많다 색상 브레이드를 사용해 분위기나 스타일을 변환시킨다 녹화 추가 효과는 중요한 포인트를 방지하기 위해 시각효과를 사용하되 영상에만 흔적하거나 편만하지 않도록 한다 고급 팁 흥미로운 인트로 아웃트로 관심을 풀고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트로와 의문을 만든다 콜트 액션 시청자에게 좋아요 댓글 구독 인트로 방문 등을 유도하는 CQA를 포함한다 참여를 위한 최적화 시청자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캠퍼를 빠르게 유지해 시청자의 공식을 부여한 예정точно 부흥믹 습 leap 측으로 인트로аяв 태그, 검색에 도움되는 관련 태그를 사용합니다. 썸네일, 주목을 끄는 맞춤 썸네일을 디자인합니다. 자막 및 텍션, 더 넓은 시청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막을 추가합니다. 업로드 후 최저품. 시청자와 소통, 댓글의 응답. 댓글 섹션에서 시청자와 소통의 커뮤니티를 공개합니다. 성과분석, 유튜브 분석을 사용해 영상의 성과를 이해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는다. 이 단계를 따르면 부품질이 흥미로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